교단 마다 이렇게 문화들이 조금씩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모두 알고 나갔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이 시작하니까 아직 버스를 못한 사람도 생겼고요. 또 설교자가 나오니까 박수를 치니까 저희 고신문화에서는 좀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서류신학대학 한번 옛날에 설교하고 한 500명 학생이 여기 딱 끝나고 일어났는데 만장기립박수하는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서 그렇죠. 오늘 말씀 제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기르시되 기록된 바 내지만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더다 하시니라. 그리스나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보통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정인을 내쫓을 듯 두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두 중인의 두배가 되는 내복음스 기자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했습니다. 각자가 그 나름의 주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부음스 기자는 예수님의 생일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 시가지가 눈에 들어오자 그 눈에는 눈물이 흘렸고 입에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밤에를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 성진의 모습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본래적인 목적은 상실하고 성진은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용되고 있는 성진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비록 누가는 단 두 구절을 사용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보금스 기자의 눈에는 결코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기록한 사건과 공감보금스 기자가 기록한 사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보금스 기자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드리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두 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뜻이 없다는 현학적 주석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적무지를 폭로하는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강단이 영적 안목이 어두운 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대할 줄 모르는 소위 신학자의 의견이 성경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고 군의를 차지하면 개시는 이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그만한 이성이 고개를 쳐들게 되면 개시는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거부합니다. 개시의 무한한 보고 앞에 애굴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냐 할 때 성경은 텅 빈 곳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생수의 생물은 이성의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 마른 강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개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오만한 이성의 눈에는 바윗돌 같이 가망성이 없는 구절도 생수가 콸콸 흐르는 샘의 근원이 됩니다. 개시의 침묵은 오만한 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냉입니다. 성경이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오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설기있는 지혜롭고 설기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소리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저러는 동기주자 여러분 개시는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개시라고 하는 것은 숨기시기도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원의 세상의 모든 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쓴 사람의 두뇌와 읽는 사람의 두뇌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읽는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면 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자세로 나오면 개시는 침묵하고 뭡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개시며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홀로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던 하갈의 심정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울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나 위탁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속구치는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과 어탁된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생수의 강이 강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오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더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자랑인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성전은 성전뜰에는 늘 그랬듯이 예배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사용 양가, 비둘기들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돈을 써야 한다는 그 실로 일반 돈을 바꾸어지는 환전탁자 각양일들이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처음에는 아마 가지고 올라갔겠죠. 준비해서 갔겠죠. 그러나 가져가다 보면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온전한 것이 아니면 드릴 수 없다는 기종 때문에 불합격 체류가 되면 사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 형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고 싶은 소원 때문에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지고 오는 물건은 퇴짜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도적인 불합격 체를 하다 보니까 훨씬 비싸게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15배나 상관치 15배나 비싸게 팔기도 했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거의 강도면허증을 가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한 돈은 결국 대세상의 집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또한 여러 가지 돈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인행을 하다 보면 위안하도 달러도 한국 원하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헬라의 돈 로마의 돈 로아 시돈의 돈 애굽의 돈이 모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헛되어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기에 온갖 나라의 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물건 사는 데는 밥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반세계래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성전 내에서 사용되는 돈이나 아니면 보통 갈릴리 세계로 바꾸어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한 해에 반세계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었기 때문입니다. 반세계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틀씩 금요하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대 각 마을마다 성전세에 징수하는 곳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적십차협의 내듯이 다 그다수 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직접 내기를 원했던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소람스러움 때문에 성전의 엄숙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매와 환전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서의관과 백성의 두목들이 보기에는 극히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자의 편의 명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잘못된 것 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어느 교회도 경근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의 눈에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오실 뿐입니다. 교회가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도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의 눈은 지금 성전에 생겨진 일들을 도무지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래 목적을 벗어난 성전에 사용할 주님은 강과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려라 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망각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기처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만사 기준으로 만사를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거룩한 표전에 따라서 볼 때만이 우리의 현실에 진상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 성전의 바른 성격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다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그림이 될 것이라 이 사이의 예언에 보면 성전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병신들 고자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은밀한 교제의 장소로 마련하셨습니다. 은약의 백성과 더불어 만나는 장소로서 그 집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 집에서 자기 백성에게 죄 용서로 말미않는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사죄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알고 숨기는 것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주님을 알므로서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참여하도록 나의 은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나 여하에게 연합하여 성기며 나 여하의 이름을 사랑할 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그에게 속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얻는 성전이야말로 땅 아래 모든 족속이 똑같이 평화와 기쁨 하나님을 아는 교제의 장소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루살렘의 사랑입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 본래 목적은 송두리째 망각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이 오용의 진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우리는 에레미야의 정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주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전하는 너희가 도죽질 하며 살인 하며 간음 하며 거짓 명세 하며 바울 에게 뻔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하므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보았노라 여하의 말씀이냐 여하께 예배하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여면은 누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쫓겨난 상인들의 책임만 아닙니까 에레미아는 온 유다의 공동책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강도들은 어떻게 아니 강도들은 그 소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당하고 나서 그까지 들어오면 안전하게 무사하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너희는 예배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온갖 죄 일주일 동안 재질구 살다가 와가지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강당 앞에는 주일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법에서 기사가 왜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에레미야 당시 잘못이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잘못 서로 끝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 이 기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선 예배당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당 떠나가지고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자와 부르신자의 삶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체설을 강도의 소울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강도들은 그 소울을 어떻게 쓰죠 안도의 숨을 돌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소울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당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강도들에게 소울이 그 제약을 유지시키는 장소로서 기능을 가지듯이 우리 예배 초선은 성도들의 제약된 삶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는 적당하게 안심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죄 된 삶을 덮어주는 방패의 구시를 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죄책감을 주실 때에 통해하고 돌았으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그냥 왔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려보낸다 그러면 우리야말로 예배 초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주일마다 모이는 행위는 때로는 특별 집회를 하는 이런 일들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월삭과 안실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나의 가정의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결이시라 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어떤 삶을 한 주간 살았던지 주일날 오전에 한번 교회장에 오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설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아는 죄를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예배행위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참석했다고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했다고 하면은 한 주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린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부르짖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예배음을 가지 교회 와서는 직분도 다 받았어요 체신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경망스럽게 체신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만화 그렇지만 직장 가보세요 요새 중고등아이들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죠 그 장로님 입에서 엄청난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것 때문에 그 10대 아이들이 교회장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순서에 따라서 주일마다 순서되면 공중기도 드립니다 대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는 어디 그 장로님 분이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은 어딜 걸까요 거기서는 가운을 입고 성가했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축복이 많이 튀어나옵니까 저주의 고함이 나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도록 우리는 거의 방치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나 내 예수 믿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난 천국 갈 거야 암군의 여하이사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애베에 참석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애베자는 나왔던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대에 에르메 시대에 순자들은 뭐? 심판? 멸망? 여기가 요하의 전인데 요하의 전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요하의 전인데 무너져 그러면서 백성들은 죄에 그냥 살아가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거짓은 자는 설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악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과 행동을 바로하라 서로에 대해서 바른 행동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민족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볼까요? 우리 신학교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사체의 배후에는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장사체의 배후에는 입건 조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성전에서 열다십 배씩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세상의 인허를 받은 자들만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허용할 때 얻어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타락한 인간의 손에 오용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예배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점자로 그건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소로서 그 막대한 입건을 가진 대세상의 연간 수입을 상상해보십시오 부르튼 발로 찾아온 가난한 순례자를 착지해서 비대해진 그 조직을 생각해보십시오 신학교 처음에는 종회가 위탁한 목회제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세월과 함께 얼마든지 조직을 배출해내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 7년 최소한 3년을 가치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본 뜻은 자격을 갖춘 전도 양성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하게 되려면 그 기간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기하로 어떤 사람들은 배를 불리는 출세시키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이 장차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낙관논을 펴지 않습니다 흠상굳게 생긴 사람이 이 끈을 지고 조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고 도사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공주간의 초등학생들이 그린 것처럼 생긴 간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생겼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러지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당 가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는 사람들 사랑하는 동일자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예배체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우리가 도둑의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단의 장군은 교육자가 될 수 없다는 본래의 지지는 자격이 있는 전도자 양성했지만 날이 갈수록 중세의 상인조합처럼 이 간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단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입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듯이 교육자라는 입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학사 목회학습사 학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등록금 내는 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난 등록금 내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못 받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못 오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행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하는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더웁니다 그때는 매너증을 가진 강도가 있었다면 오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강도사 자격증도 강도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들이 비호하는 가운데서 신학을 입군의 도구로 하나님의 피로사신 교회를 입군의 터전으로 만들게 되면 심판이 멀지 않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려고 선포하는 에레미야에게 옛 이스라엘의 선자와 제상들은 유구동성으로 이것이 요하의 전이라 이것이 요하의 전이라 이것이 요하의 전이라고 외치면서 자신과 백성을 기만시켰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흥금이 가련한 과부들의 연보가 몇몇 사람들의 호의호식하는 도구로 전락하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들이 신학교 자기 성적을 하기를 자기 출세의 방편으로 여기가 될 때에 강도의 속으로는 점점 더 넓어져 갈 것입니다 신학교가 거룩한 삶을 배우는 장소에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배운 자는 한 날 강단에서 배운 도둑질밖에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권이라는 명목으로 성도의 입을 틀어막고 흥금을 빼어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장 거룩한 종교행인 우리의 기도도 가장 속된 이익 추구의 방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숨기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돌봐주는 후견인이 후견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거인처럼 우리의 비로에 불러대면 도와주시는 분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 이익 종교가 판을 치고 기복 종교가 성실을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한국 기독 교목해서 교목해자 해비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본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깨닫게 해주시오 더욱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드런바를 실천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실천할수록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읽는 말씀이 듣는 설교가 깨달음이 없다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바를 실천하면 더욱더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졌다면 신적인 성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점점 깊어가는 강물입니다 축복마다 다음 축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바뀝니다 계속 깨닫지 못하면 한 날 말씀 듣는 기회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기회까지도 상실될지 모릅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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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격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되겠는데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날 타고 오기 전에 듣는 말씀마다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음과 통찰력을 더욱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왜 켜냐 등불을 키워서 말 아래나 이불 속에 감춰들려 켜는 사람 있냐 등불을 켜는 것은 밝기기 위해서다 말씀 듣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삶에 적용시키려 원합니다 듣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음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면은 은혜 베푸시고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은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기간 오용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헤비해 마지막 희망의 병불이 꺼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동예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늙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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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저희를 목회자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저희의 미략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